안녕하세요 영국이였으니까 영국식으로 맥주를 마시기로 했어요 아침이긴 하지만 맥주를 이렇게 따서 역시 버스여행은 맥주지 뭐 영국 거지만 아이애메리칸 IPA라고 합니다 영국 거 아니네요 아우 맛있어 아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인데 되게 특이하죠 2층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는 창밖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저기 기차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웨이머스에서 가는 기차인데 그냥 풀에서 가려구요 무슨 뜻이냐면 웨이머스가 여기고 여기 내가 볼라는 데가 있고 풀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고 그 동네에서 자고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타고 올 겁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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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